자 오늘 새송이버섯 조림 한번 해볼께요 새송이버섯은 450g 썰는 자기 취향껏 썰으시면 돼요 버섯은 좀 싼까? 쟁쌌게 새송이버섯이야 그래서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 이거 짠을 켰어 이건 안올라야 딴건 다 올랐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이건 안올랐더라 큰거가 있잖아 고기 3kg인가? 고기 몇천원 빼야네 5천원인가? 너무 안하더라구 대파 흰 부분만 한개 바삭고추 두개 세개 양고추 양고추를 한번 기름없이 먼저 구워줄게요 총폴로 총폴로 맛있맛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해주시고요 어리새우 이제 다 볶아진거예요 물 좀 낮출게요 식용유 한세포 두세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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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리간장 한세포 세포 세포 물 한세포 세포 두고 조금 크게 섞어 고추를 볶아줍니다 고추를 볶아줍니다 고추를 볶아줍니다 물에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아, 쎈 불러서 물을 좀 주세요 쭉쭉 빨리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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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름 장기름 안아주지 말아줘 고춧가루 깨앙스푼 넣어주세요 새우랑 같이 씹으니깐 음 맛있다? 이거 하나 더 갔는데 맛이 확 떨어졌네 음 맛있다 밥이 안 되네 할메 밥이네 왜 할메 밥인데 밥에 죽밥이라 저희 남편이 죽밥을 좋아합니다 식감이 너무 좋아 쫄깃쫄깃 진짜 쫄깃쫄깃 그리고 새우가 주는 깊은 맛이 있어요 그렇지 힘든 맛입니다 요즘에 보기 힘든 저렴한 반찬이다 음